자, 먹어볼까요 와이프?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랍스터 보급당하고 뭐할걸 여긴 크림치즈야 아, 이렇게 나오구나 맛있겠다 크림치즈를 겉에다가 뿌려주나봐 향후 맛있어, 맛있네잖아 오, 치즈 쭉쭉 와이프가 좋아하는 치즈 쭉쭉 일요일 오전에 애들 놔두고 부부끼리 데이트 저게 달고 맛있다 그래? 이거 한입 달달해? 고기의 풍미가 느껴져? 고기의 풍미는 뭐야, 훈제? 이제 이거 먹어봐 랍스터 응, 이거 달고 맛있다 아, 맛있어? 응 이거는 시푸드 이런 비싼 건 애들 없이 먹어야지 제맛이지 나중에 보고서 왜 둘이서 먹었냐 그러겠네 그때 사주면 되지 크림이 맛있다 이거는 이거는 게살이야 이게? 랍스터 이게 랍스터야? 응, 랍스터살이겠지 이게 약간 꼬리꼬리 딴 냄새가 나 우와 이거 봐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되게 잘 먹나요 이건 약간 달콤하면서 느끼한 고기가? 응, 되게 달콤해서 많이 나는데 이거는 달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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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시푸드가 있어서 달콤함이 증후화되는 느낌이랄까 짭짜르메? 응, 짭짜르메 단짜냐, 단짠? 응, 그게 맛있다 어때 요즘에 먹어본 피자 중에서? 괜찮아? 응, 맛있다 맛있어? 응, 좋아 그래 특별히 데이트니까 사주는 거야 아하하 얘네들을 먹어봐야 돼 이게 랍스타라고 근데 이렇게 퍽퍽해? 랍스터살 아냐? 되게 퍽퍽한 살처럼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크림치즈야 크림치즈 우리가 따로 시켰잖아 할프앤할프가 반발이 괜찮은 것 같다, 그치? 응 이거 매콤해 아, 매콤해? 응 이거 매콤해 하나만 시켰으면 후회할 수도 있었겠네 매콤해 맛있다 약간 달콤, 매콤하면서 쫙쫙쫙하고 빵도 쫄깃쫙쫙한 맛 무슨 도우래 신선한 도우래 응, 그게 여기도 기름 끼고 별로 없잖아 응 되게 담백하다 알았어 맛있게 먹어 빠이빠이 다들 재정오르는 바보, 바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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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접시 한번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